아..배고파..뭐 먹을 거 없나? 어? 카레 있네? 카레 먹어야지 뭐야? 예선 뭐해? 시시필 가야지 뭐하는 거야 누구세요? 뭐래? 정신 못 차렸어? 빨리 가자 아.. 과제하기 싫다 정말 너 오늘따라 왜 그래 정말 너 왜 나 쫄래쫄래 따라오냐고 이거 따라오르네 빵 날린다 아.. 정말..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.. 여기 앉아 그냥 덜 떨어지게 앉아있는 거 봐 여기 개쩐나 여기다 그리는 거 아니야? 거기다 그리자 어디다 그리냐 야 뭐야 생년필 없어? 이거 뭐야 싸인펜도 아니고 없긴 외웠어 여기 있지 야 이게 생년필이야? 그럼 그게 생년필 뭐냐 아니 지구 생년필 몰라? 나 지구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지구를 찍혀요? 지구 생년필 이거 몰라? 초딩 때 하던 거 말해봐야 되나? 몰라 뚜껑 좀 닫지마 야 너는 주제가 환경의 날인데 왜 눈이 내리냐 환경의 날? 눈 눈사람 겨울 얼마나 자연치다 저기야 그 개성이 넘친다 너무 멋있어 이건 개성이 넘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했다 너무 예술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뭐라네 예술을? 너 디자인 확실 맞아? 너는 약간 피카소제지? 나는 좀.. 진짜 고마워 난 나중에 멋진 예술가가 될 거야 그래 또 줄었어? 내가 아까 밑에서 그린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아까 밑에서 생년필을 그렸거든? 근데 내가 잠깐 이렇게 잠잠다가 이렇게 깨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그림판으로 바뀌었다니까? 너무 신기하지 않니? 꿈 꿨어? 네? 꿈 꿨어? 아니 꿈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밑에서 생년필로 그림을 그렸다니까 이 그대로를 꿈 꿨네 잘했어 여기는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여기는 나 그림이나 그려야지 나의 눈사람씨 나의 눈사랭 나의 눈사랭 나의 눈사랭 나의 눈사랭 내가 한번 해볼까? 너 뭐해? 어? 잘하고 있지? 어... 그럼 왜 왜 붙이고 있지 않았던거어? 아니야 스크램블 만들었어? 어? 스크램블? 뭐? 배고파? 아, 조금? 내가 저녁을 한 번 더 가가지고 아니 너 해, 그거 아, 하는 데서 지금 하나 없잖아 지금 뭐야? 나는 좀 닮았는데? 아, 핑크? 아, 뭐야? 뭐야? 이번엔 컴퓨터? RM이겠지? 틈이겠지? 사과가 몇 개야, 지금? 아휴, 다 했다. 야, 어디까지? 너 뭐해? 네? 아니, 너 VR 편집 간다며 VR 편집이요? 방금 저기서 옷 만들다가 옷이야, 너 3시간 동안 여기 있었구만 3시간 동안 여기 왔는데 아휴, 너 그냥 이러면 나 간다 어떻게? VR인지 먼저 알려줘야지 뭘 할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불친절해 뭘 왔어, 이놈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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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진짜 뭐야? 어? 됐다. 됐다 됐다. 근데 이거 나 아니야? 내가 아까 요거지 봤던 거 아니야? 신기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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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